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리고 최근에 물론 반 트럼프 지정의 선두 언론 매체라고 할 수 있는 CNN에서 조사한 거라서 그렇다고 조사를 하는데 여론조사를 조작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CNN뿐만 아니라 ABC라든지 또 여론조사를 굉장히 잘하는 대학교 이런 데서 한 것들도 보니까 거의 두 자리 숫자 가까이 여론조사 상으로는 차이가 나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CNN과 SSRS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를 한 거 보니까 바이든 후보, 후보로 확정이 됐죠.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무려 14%포인트 앞선다 이렇게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성인 남녀 1,1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데 바이든 후보가 55%고 트럼프 대통령이 41% 지지를 얻을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차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6%포인트입니다.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대선이 안 남아오고 있다. 11월 3일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11월 3일이니까 지금 6월이잖아요. 7, 8, 9, 10, 11. 5개월이 채 안 남은 거죠. 그런데 미국은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물론 통계가 원칙이 있겠습니다만 여론조사 표본? 1100명이면 미국 50개 중에서 20명씩 뽑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너무 숫자를... 그래도 한 200명씩은 하지 그래. 트럼프 좋아하는구나. 제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솔직히 좋아하면 어때요? 그게 아니라 숫자가 너무 적다고요. 숫자가... 대충 이 정도 수준으로 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41%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라는 게 2019년 4월 이후로 최저고 바이든 후보의 55%의 득표율은 지금까지로서 최고입니다. 당연히 최근에 일어났던 아이칸 브리즈, 블랙 라이브스 매더 이런 어떤 흑인들, 흑인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에 대한 어떤 사실 레이시즘이라는 거는 미국 내에서 또 유럽 사회에서 정말 건드리면 안 되는 여성 비하와 더불어서 레이시즘이라는 건 정말 금기시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의 미온적인 태도 그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큰 지지율에 영향을 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이건 후보로서 지지율이 아니라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가 38%로 나왔어요. 38%요? 네, 지지한다는 게 38%고 반면에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할 수가 없다고 한 게 5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그러니까 작년 1월 이후에 최악의 기록이 나온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흑인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대한 항해 시위와 관련된 거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미국민 대부분이, 다수가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다수 응답자들, 84%, 설문에서 84%의 응답자들은 현재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평화 시위가 굉장히 정당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심지어 27%는 폭력적인 시위 역시 정당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좀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시위 대응과 관련해서는 63%가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고 65%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로웠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42% 올 11월 예정된 대선에서 인종 문제가 경제나 보건 상황만큼이나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별히 바이든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잘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비율이 63%입니다. 인종 문제에 대해서 63%가 바이든 잘할 거라고 봤고 트럼프 대통령은 31%만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샤이 트럼프가 어느 정도 또 숨어 있는지 그리고 미국의 선거 제도로 하는 게 주별로 한 표라도 이기는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싹쓸이하는 승자독식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4년 전에 힐러리 크린턴과의 대결에서도 전체 득표수에서는 졌지만 주별 승부에서 이겨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이 된 바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발표가 되고 있는 여론조사상에 이게 대선의 승부를 거의 확정짓는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워낙에 지난번 선거 때도 의외의 승부가 났기 때문에 그러나 두 자리 숫자까지 벌어진 건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정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사회의 어떤 레이시즘, 인종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대다수 백인들마저도 이것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미국 사회가 과연 온전히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게 된 그리고 대단히 다행스러운 것은 초반에 어떤 폭력적인 시위 그리고 약탈 이런 시위에서 대체로 평화적인 시위로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노 저스티스 노 피스니까 정의 없이 평화 없다라는 어떤 그런 슬로건들이 이 시위대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평화적인 모드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사실은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남도 뉴욕 군방에서 자영업을 하는데 그저께 밤에 통화를 했어요. 저희 가족하고. 정말로 야구망망이를 들고 점포를 시키고 있다. 실제로. 왜냐하면 거기에 퍼레이드가 시작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의외로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다. 굉장히 안도를 한 그런 상황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미국이 어떤 정치적인 성향, 입장 이런 걸 떠나서 이번 어떤 흑인과 흑인의 어떤 인종의 문제 또 권익의 문제, 권리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민주공화, 후보 이런 걸 떠나서 잘 매니지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더 갈등이 일어난다는 건 미국을 위해서도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이런 것들 그리고 경제라는 측면에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원만하게 잘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주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어떻게 돼야 된다는 당의의 문제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인종 갈등이 트럼프에게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 저는 유리 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저거야. 아니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알레르기라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도움되는 사람이 누군가는 따져보긴 합니다만 이건 트럼프한테 불리한 게 아닌 것 같다.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저거지 판을 딱 가르면 어쩌면 평균표는 자기표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갈등은 트럼프가 원하는 바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죠. 그런데 어쨌든 11월 3일에 있는 미국의 47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20세기 들어서 이후부터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가.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반세계화라는 기치를 걸고 4년 전에 의회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는 건 그 반세계화 기조에 대한 미국민의 추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반세계화가 훨씬 더 고착화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되면 과연 무역으로 먹고 사는 통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나라는 과연 유리한 환경에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좀 해보게 되는 대목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더군요. 간편결제 앱 토스. 네. 했어요? 저는 안 했죠. 대정했어요? 토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1,700만 명이 가입했는데 정프로와 김프로는 없다는 게 그것도 참 희한하다. 이게 중고등학생까지 유치원생까지 하는 건 아니고 대충 90세, 80세 넘어가는 분들도 잘 안 하실 거라고 보면 이게 대충 다 된 것 같은데 우리도 뭐지? 저는 카카오 계좌는 있거든요. 그런데 토스는 없는데. 여튼 1,700만 명이나 가입했다는 토스가 뚫렸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입한 사람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제 알려진 얘기인데 일부 개인정보가 도용이 돼서 총 938만 원의 금액이 몰래 결제되는, 본인도 모르게 결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금액이 983만 원이라서 작은 게 아니고요. 또 대체로 보면 피해 고객이라는 게 지금까지 밝혀진 건 총 8명이고 세 곳의 온라인 가맹점에서 총 17건에 자기도 모르는 결제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단기간에. 그러니까 이 중에 한 피해자는 2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지니까 이게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 사실 토스가 은행업도 진출하고 증권업도 하고 그러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예를 들면 기존 은행의 온라인 결제라는 이런 거에서 나도 모르게 결제가 돼버렸다. 이런 거는 거의 못 본 일인데. 그런데 왜 그러는 거냐.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토스라는 게 간편결제 서비스라는 결제 방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토스의 결제순환에서 등록된 카드라든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토스머니로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가입자의 생존 월요일과 휴대폰 번호, 결제 비밀번호 등 이 세 가지 정보만 있으면 온라인상에서 그냥 손쉽게 결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1,700만 명 중에 이런 케이스를 또 안 당하라는 보장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서 탈퇴가 많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토스 측에 따르면 내부 시스템 해킹은 아니고 피해 고객이 개인 정보가 도용이 된 거라고 그래요. 해킹이 아니고 그렇다면 소비자 단에서 뭔가 도용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저는 좀 그런 게 그러면 지금까지 개인 단에서 도용이 될 수 있다는 건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는데 왜 어제 갑자기 이런 이슈가 한꺼번에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보안이 취약한 간변 결제 시스템의 문제점이 드러난 거라는 게 금융권의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고 토스 측에서는 웹 결제 방식이 적용되는 전체 감흥집을 대상으로 고환금성 거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 주로 거래가 많은 데들이라든지 이런 데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방식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파장이 어느 정도 더 커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정부의 방침 물론 저희도 한번 다뤘습니다마는 뭐죠? 공인인증서?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공인이라는 게 없어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사실 금융 결제의 어떤 혁신적인 것들을 편의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과연 금융당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렌지 또 토스는 자체적으로 어떤 장구책을 보여줄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간편 결제 같은 경우 지문인식이나 홍채든 아니면 그런 생체인식 주로 많이 하시지 않나요? 그냥 번호로도 많이 하시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전화번호라든지 개인정보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니까 하여튼 토스라는 간편 결제 앱이 보안상 문제가 생겼다는 두 번째 뉴스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는 수소 트럭계의 아마 주식 관심 있는 분들이 그 얘기를 시작 전부터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소 트럭계의 테슬라라는 회사 이름이 뭡니까? 니콜라라고요. 니콜라. 테슬라 니콜라. 이름이 약간 좀 비슷하네요. 이게 원래 저거예요. 니콜라 테슬라 아니에요? 그게 원래 이름을 테슬라가 그거를 앞 이름을 갖고 갔고 니콜라가 뒤 이름을 갖고 간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니콜라 테슬라. 반대네. 이름이 니콜라 테슬라예요. 이게 에디슨 시대 토마스 에디슨이 있었잖아요. 두 단점 경제입니다. 토마스 에디슨하고 전류 전쟁을 벌이는 굉장히 유명한 전류학자거든. 그래서 일론 머스크네는 물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라는 이름을 지은 건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테슬라를 창업한 게 아니고. 테슬라 회사를 산 거죠? 그렇지. 초기에 그걸 산 거. 그것도 자금이 많았다고 샀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 사람은 진짜 창업한 사람인데. 밀튼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어쨌든 이 테슬라라는 이름을 일론 머스크는 쓰고 있고 이번에 화제가 되고 있는 니콜라라는 사명도 니콜라 테슬라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목을 받는 게 이게 4일 날 현지시각으로 4일 날 상장을 했거든요. 상장을 하자마자 대박을 친 거예요. 이게. 4일. 4일 날 33.75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 이때 상장 첫날의 종가 기준으로 기업 가치가 무려 12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15조쯤 되나요? 15조 정도 되는 정도가 됐는데. 상장 한 날? 상장 한 날. 4일 날. 그런데 여기에 우리 한화 그룹의 한화에너지하고 또 한화 종합하기 각각 5천만 불씩 투자를 해서 2018년도 말에 총 1억 달러를 투자를 해놨어요. 꽤 많이 했네요. 그런데 이게 상장 첫날 기준으로 보니까 한 7배 지금 올랐다는 거죠. 그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투자해놓고 상장 첫날 기업 가치를 평가해보니까 약 7억 달러 된 거예요. 7억 달러 이상.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제 있잖아요. 어제 니콜라라는 회사의 주가가 100% 이상 올랐네. 103.7%. 어제 종가가 91.75%. 103%. 하루에 103%. 그러니까 5일 날도 오르고 금요일도 오르고 어제는 103%가 올라버렸네.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게 지금 니콜라라는 회사의 시가총액 마켓캡이 얼마냐면 이게 100만, 천만억, 10억, 100억. 263억 불이에요. 263억 불? 그럼 오바우트만 한 30조 정도 되는 거잖아요. 30조 중에 한화에너지와 한화종합파학이 갖고 있는 지분이 6.13%거든. 꽤 되네. 합치면 오바우트 그냥 368, 1.3 하면 2조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얼마 투자했다고 그렇죠? 1억 불. 1,200억. 투자했는데 2조 되니까 이게 대충 20배 가까이 나온 거네. 대박이 난 거죠, 일단. 그런데 왜 올랐냐면 이 니콜라라는 회사가 뭐 하는가 하면 수소 충전을 해서 큰 화물차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만들겠다 이렇게 됐는데 발표가 된 게 뭐냐면 이미 한 100억 달러 정도는 우리가 주문을 받아놨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한 거냐면 예를 들면 어디서 오다를 줬냐면 아노이저 부시 같은 데 있잖아요. 어디요? 버드와이저 만드는 데. 아노이저 부시라고. 미국 맥주회사.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미국 맥주회사, 미네수타 공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국에 쫙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태울 수는 없는 거고 배도 못 태우는 거니까 화물차로 가는데 그럼 아노이저 부시에서 그러면 한 5천 대 줘봐라. 공장에서 딱 해서 뉴욕도 가고 쫙쫙. 그런데 이게 충전을 하면 우리 승용차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충전소 찾아야 되는데 화물이라는 건 이게 어떻게 보면 루트가 있으니까 가측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델 괜찮은데? 이렇게 돼서 크게 오르는 거고 그리고 어제는 M&A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사실은 원래 상장돼 있는 나스닥이 상장돼 있는 회사 중에 이런 데 에너지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고 있는 투자 전문 회사하고 합병을 한다.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벡터IQ라는 데인데 여기가 운송에너지 분야 투자기업이거든요. 이래놓으니까 이게 주가가 오다도 많이 받아놓고 이런 데랑 합병하니까 앞으로 더 커버리겠네. 이렇게 돼서 어제만 103%가 오른 겁니다. 밀턴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밀턴이라는 사람이 제2의 일론 머스크처럼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화그룹이 그러면 오늘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한화그룹의 한화, 지주회사격이죠. 여기가 7.78% 어제 올랐네. 1650원. 다른 게 있을 만한 게 없는데. 어제 주가는 그냥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한화그룹이 한화에너지하고 한화종합화학을 갖고 있냐. 이제 지분관계는 봐야 되는데 한화에너지는 보니까 김승현 회장의 아들들 지분이 많은 것 같고 한화종합화학은 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그룹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태양광 사업을 미래의 먹거리로 굉장히 많이 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수소도 태양광하고 연결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적인 어떤 시너지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참고로 한화의 어째 기준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이에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니콜라 지분같이 현재 평가해보니까 한 2조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M&A 하나는 진짜 제대로 했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죠. 그게 2018년도 아마 11월경에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2018년 11월에 지금 2020년 초니까 한 1년 반 정도 된 거니까 글로벌 M&A의 위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장기업들이나 이런 데들도 유동성이 괜찮은 데들은 워낙 벤처의 스케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로컬에서도 좋은 기업을 찾는다고 합니다마는 글로벌리 보면 좋은 회사들에 대한 안목을 키워가지고 글로벌 M&A에서 키우는 이런 것들도 만약에 테슬라 지분을 한 6% 갖고 있다 그러면 게임 세대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그러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수소 테마, 수소 니콜라 수소 트럭으로부터 제가 어제도 우리나라 우리 정부도 수소위원회에 곧 출범시가 가고 수소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소에 관련된 테마라든지 어떤 이슈도 니콜라의 100%가 올라가니까 얼마나? 그래서 그런 이슈가 오늘 아마 장중에 굉장히 뜨거운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나도 쉽지 못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